독일 프로축구 바이에르 윈헨의 센터백 마테이스 더리흐트가 부상을 당해 그와 같은 포지션인 한국 국가대표 김민재가 한동안 더 무거운 짐을 져야 할 전망입니다. 더리흐트는 전날 3부 리그의 FC 자브르리켄을 상대로 치른 독일 축구협회 포칼 2라운드 원전 경기에서 전반전 공 경합을 펼치다 쓰러졌고 전반 16분에 콜라트 라이머와 교체됐습니다. 윈헨은 구단 의료팀에서 부상 부위를 스캔한 결과 인대 부분 파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리흐트는 다음 경기인 도르트문트 원정에 결장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독일 현지 매체들은 더리흐트가 짧게는 4주, 길게는 6주 동안 결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더리흐트는 지난 시즌 윈헨의 붓박이 센터백으로 활약한 주축 수비수입니다. 그러나 부리의 무릎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해야 하는 처지가 됐고 이로 인해 김민재는 더 쉴 틈이 없어졌습니다. 김민재는 리그 7경기 연속으로 풀타임 출전 중인데 앞으로도 경기 종료 휘슬이 불릴 때까지 윈헨 최후방을 지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문을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않습니다. 모른방을 봐주세요. 우르르트